지금부터 메이플스토리2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메이플스토리2는 메이플스토리의 후속작입니다. 메이플스토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사이드뷰의 예쁘고 귀여운 도트그래픽, 다양한 직업과 특별한 코스튜들, 후속작을 만들면서 메이플스토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3D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장점과 특징 중에서 가져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선택해야만 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주목한 특징은 점프와 사다리입니다. 자유로운 지형에서 점프를 개발해봤었는데요. 조작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어요. 먼저 캐릭터가 점프할 수 있는 높이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지형을 만들어봤습니다. 단차나 사다리의 높이가 규격화되면서 지형과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잘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단차가 정리된 맵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든 저 컨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높이뿐 아니라 캐릭터가 밝고 서 있는 그 땅도 좀 규격화하면 디자인뿐 아니라 훨씬 더 게임 내에서 많은 것들이 가능해 보였어요.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컨셉을 가진 맵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메이플스토리의 후속작으로서 꼭 지키고자 했던 다양한 이동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블록 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쉬운 게임을 지향한다는 점과 키보드 조작이라는 것도 놓칠 수 없는 특징입니다. 키보드 조작으로 플레이하는 원작을 즐긴 분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마우스 쓰면 메이플 아니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깜찍하고 귀여운 그래픽 또한 메이플스토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 3D로 만들자고 했을 때부터 사실 도트 그래픽은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좀 제약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D라고 해서 꼭 8등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메이플스토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엽기적인 코스튬을 가능하게 한 것은 메이플스토리가 추구하는 다채롭고 열린 세계관입니다. 중세시대의 판금갑옷을 입은 전사와 힙합바지에 선글라스를 쓴 도적이 함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임이 메이플스토리예요. 개발진은 메이플스토리의 특징 중 이런 요소들을 후속작에서 꼭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플스토리2는 쿼터뷰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펜스쿨드의 원작을 그대로 3D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쿼터뷰가 제일 맞더라고요. 캐릭터의 움직임도 잘 보이고 시원시원한 액션도 잘 보이고 점프나 사다리에 그치지 않고 메이플스토리2에서는 보다 더 자유로운 이동방식들도 실험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로 메이플스토리2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2의 원작을 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